오즈맨 오즈맨 어서오시지요 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건지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국을 넘어서 미국까지도 선풍적인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맛이 나길래 이런 열풍이 이어지는지요 제 몸속에 초콜릿 쿠키 오즈링과 부드러운 마시멜로가 가득 박혀있습니다 2016년 9월 발매때 준비한 구멍이 하나지요 그래서 마시지요 랍니다 최근에 광고에서는 아주 어려운 최고 난이도의 스카이다이빙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십시오 어려운게 왜 없겠어요 그냥 뛰어내렸더니 바람이 쭈악 파도가 쭈악 대역이네요 알겠습니다 아 예 광고에 이어서 영화 제작까지 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네 이번 영화에서 오즈 오레오가 남자 주인공을 맡아가지고 아 스승님 오레오 오즈 아닌가요 그래 오레오 오즈 오오레오 오즈 오오레오 오즈 아 끝으로 이제 전세계에 있는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인사라는게 참 아시고 내가 춤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 우리 어쨌든 바삭바삭한 초콜릿 쿠키 오즈링과 부드러운 마시멜로의 환상적인 만남으로 한류스타로가 드러난 이 오레오 오즈 오즈맨을 만나봤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보이는데요 나도 좋구만 아 시끄러운 관계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만 선약이 있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뭐하니 나 혼자 가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